이번에는 청부 타령 증경은 쌍쌍 높담증이여 요거 오늘은 배워보겠습니다 장단 박거리 장남 먼저 제가 불러볼게요 많이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청경은 쌍쌍 높담중이여 포른 단단 영창농인데 더 막한 나유 안에 목불만 부두려 흰적도 야심한데 빛두람 소리가 저량 많아 금노에 향진하고 꼭 눈은 잔잔한데 굳은 다리 치새도록 이게 다 피어 묻어지나 민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이 생각뿐이로다 날씨구나 좋구나 지와라 좋아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이것도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많이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많이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청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청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청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호월은 단단 영창농인데 5월은 단단 영창농인데 5월은 단단 영창농인데 5월은 단단 영창농인데 저 마칸 나유 아네 시작 저 마칸 나유 아네 저 캐고 숨 쉬어야지 돼요 저 마칸 나유 아네 여기서 숨 쉬고 시작 저 마칸 나유 아네 소뿌만 도둑 vidare 소뿌만 도둑 missions 소뿌만 도둑zk να 인적적 야심한데 인적적 야심한데 인적적 야심한데 인적적 야심한데 귓뚜람 소리가 저량하다 귓뚜람 소리가 저량하다 귓뚜에 향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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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든다리 지새도록 시작 포든다리 지새도록 시작 포든다리 지새도록 포든다리 지새도록 시작 포든다리 지새도록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그렇죠 미미야 나를 생각하는 짓 미미야 나를 생각하는 짓 미미야 나를 생각하는 짓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님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삭니다. 나는 이 생각뿐이로다 진짜 나는 이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집하자 좋아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집하자 좋아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여기까지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청경은 쌍쌍 독담 중이여 얼은 단단 영창농인데 벅막한 나유 아네 풀만 두두로 여기까지 풍경은 쌍쌍 독담 중이여 얼은 단단 영창농인데 벅막한 나유 아네 벅막한 나유 아네 벅막한 나유 아네 흔들만 두두겨 인정적 야심한데 벅두람 소리가 저량하다 금노의 향진이 나고 옥두는 잔잔한데 여기까지 시작 금노의 향진이 나고 옥두는 잔잔한데 금노의 향진이 나고 옥두는 잔잔한데 금노의 향진이 나고 옥두는 잔잔한데 금노의 향진이 나고 옥두는 잔잔하게 옥두는 잔잔하게 옥두는 잔잔하게 옥두는 잔잔 gard 참사부터 끝까지 같이 할께요. 아니서부터 시작 신경은 항상 녹담중이여 호른단단 영창동인데 정막한 나유 아네 촛불만 도둑어 인적적 야심한데 미드랑 소리가 저량하다 분노의 향기라고 공무는 단단한데 모든 날이 지새도록 이게 다 비염도시나 인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네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티와 나 좋아 한 입을 치는 못하리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오늘 이렇게 해서 증경은 쌍쌍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을 해주신다면 참여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